3월 개학을 앞두고 교육부가 등교수업 확대 원칙을 밝힌 가운데 학부모와 학생, 교육현장이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대담 시간에서는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과 계약 준비 상황과 방역 지침 등을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새학기 등교수업이 확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사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작년하고 달리 올해는 개학 연기 없이 3월 새학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노력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감염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되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1.5단계입니다만 2단계까지는 유치원 원아들, 초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할 것이고요. 소규모 학교의 경우는 300명 이하의 학교를 말합니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는 2.5단계까지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생들의 등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량권도 저희들이 주고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학생들의 등교를 느리는 쪽으로 저희들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이제 등교 수업이 우선된다는 건데 그런데 도내 확진자 추이에 따라서 사실 온라인 수업 병행도 좀 불가피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온라인 학습 진행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극복을 해나가실 계획입니까? 네, 불가피하게 원격 수업, 온라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럴 때 저희들이 세 가지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력 격차, 학력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가치 있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사회성 발달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번에 저희들은 아이톡톡이라고 하는 미래교육 지원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개인 맞춤형 학습도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문제를 이번에 저희들은 또 IPPC라는 스마트폰 앱을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고요. 심리 상담 지원도 느려서 학생들의 사회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줄이기 위해서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등교 수업이 확대되니까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은 분명히 방역에 대한 우려를 안 하실 수가 없을 텐데 교내 방역은 어떻게 이루어질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학교가 다른 곳에 비해서는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이 된 셈이고요. 지난해 우리 경남에서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108명 정도가 나왔지만 학교 안에서 2차 감염이 이루어진 경우는 단 3건밖에 없습니다. 학교는 좀 안전한 곳이라고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고 그러나 올해에 150억 원 그리고 4천 명 정도의 방역 인력을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는 2명, 큰 학교는 6명 정도의 방역 인력이 배치가 돼서 학생들의 건강을 집중적으로 챙길 것이고요. 개학하고 2주 정도는 특별 모니터링 기간을 설정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안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새 학기 시작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새롭게 바뀔 수 있게 중점을 둔 교육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4가지 경남교육 대전환을 선언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이톡톡이라는 미래교육 지원 플랫폼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우리 공교육에 도입하는 이런 노력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방역하고 아이들 가르치는데 워낙 바쁘다가 보니까 이제 행정적인 일에서 선생님들을 자유롭게 해서 행정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시군 교육지원청에 학교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학교가 힘들어하는 일을 또 거듭내서 교육지원청에서 대신해 주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을 저희들이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점통합돌봄센터를 만들어서 돌봄에 있어서의 품질을 또 높이는 노력을 이번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서 기후환경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이 4가지 노력을 올해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대전환이라는 이름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 스포츠계, 연예계를 향해서 학교폭력 미투죠. 학투가 좀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예방, 또 교육에 대한 요구와 관심도 자연스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또 교육청 차원에서 이에 대비하는 방침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2018년부터 학교 운동부를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는 선진형 정책을 2018년부터 피웠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저희들 하는 것을 따라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번에 학생들 운동부의 미투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며칠 전에 우리도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학생 선수의 폭력 예방, 그리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운동부 운영, 그리고 이런 폭력을 좀 더 회복적인 생활 교육을 통해서 응징하기보다는 관계 회복에 중심을 두는 이런 정책까지 포함해서 이제 학교가 정체적으로 폭력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기준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시대 상황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책도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또 그에 대한 마련책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에 관한 경상남도 입장은, 교육청 입장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체적 폭력보다는 사이버폭력, 언어폭력이 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에 시군 교육지원청 위 센터에 경남형 정신건강센터를 이번에 설치해서 학생들의 심리적인 상담, 또 어떤 문화적인, 정서적인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다만 언어폭력이나 이런 사이버폭력은 학교만이 아니고 또 사회나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셔야 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이제 학교가 좀 더 이런 방향의 변화도 함께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종원 경상남도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